저희 어릴 때 들으신 분들도 있어서 좀 안 할 텐데 지금 많이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려고요. 근데 어릴 때 옛날에 저를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. 자랑 아니고요. 근데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. 그때 좋아하는 친구가 되게 키가 엄청 컸어요. 근데 그 친구가 하는 행동들이 저는 앞에서 좀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? 어릴 때는 자기와 조금 모습이 다른 친구들을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, 좀 안 좋아 보이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그 친구의 마음을 제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걸 생각이 나요. 근데 그거를 아주 지금 어른이 되어서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 친구의 마음을 깨달은 마음을 노래로 한 번 표현해봤는데 이것도 좀 귀여운 곡이고요. 네. 네. 손 좀 앉으시면 할게요. 네. 제목은 그때 그 기억을 떠올려서 그랬었구나, 너가 그랬던 거였구나 라는 곡입니다. 창백을 바라보며 창백을 바라보며 동생 기다리면 왠지 눈에 걸리는 누군가가 있었어 반대편 창문 안에 눈동자만 보이네 어린 꿈아 그건 넌 지금쯤 넌 또 누군가를 만나 어린 날에 널 닮아 사랑을 하겠지 난 그때의 순수한 마음을 이제서야 알 수 있는 어린 어른이 되었어 알 수 있는 어린이 되었어 기간좋은 이유로 왠지 부담스러워 기약은 안 됐었어 반교가 다 끝나고 자전거를 끌고 와 발끝에 발끝만 보면 내가 대별 다 줄게 지금쯤 넌 또 누군가를 만나 어느 날에 널 닮아 사랑을 하겠지 난 그때의 순수한 마음을 이제서야 알 수 있는 어린 어른이 되었어 지금도 말야 너와 같이 누군가 날 바라보아도 안 느끼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아 그랬었구나 또 이 노래 부를지 몰라 지금쯤 넌 또 누군가를 만나 어느 날에 널 닮아 사랑을 하겠지 난 그때의 순수한 마음을 이제서야 알 수 있는 어린 어른이 되었어 어린이 순수한 마음을 이제서야 알아버린 어린 어른이 되었어 감사합니다